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범위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 가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기간인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